아 이거? 어떡해 우리 같이 제주도에 사시는 나의 찐팬 이거? 시즈홀링님이 보내주신 망글 그때 거기 어디 봤었어? 아 맞다 거기 잘 먹겠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? 응 근데 지금 빵 좀 먹고 갑자기 빵을 먹는다고? 완전 뻑뻑해 아 그리고 이거 이거 고사리도 따셔서 진짜 말리시네 괜찮아 고사리랑 장아찌 장아찌도 담가주셨어 양파 장아찌 이게 다 어머 이렇게 이렇게 고사리 장아찌 시즈홀링님 맞으신가? 어 맞아 콩마늘 장아찌 잘 먹겠습니다 시즈홀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잘 먹을게요 진짜 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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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개장 맛이 난다. 멋있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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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더 맛있다. 뭐? 현대야? 음 음 고사리 해장.. 아니 고사리 육개장 끓였던 거 그래서 맛있는 거 같애 응 그때는 고사리가 너무 푹 익었었어 아 그랬어? 그랬던 걸로 기억해 이거 새콤해 직접 간장 만들어 담으신 거 같애 맛있다 이거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우리 것도 먹어봐야 되는데 고사리 장아찌 고사리 다음에 나도 이거 이거 다 먹어야겠다 이거 맛있다 이게 푹 마늘 때지 고사리 아 뜨거 근데 왜 고사리가 우리는 왜 녹색끼 있지? 몰라 안 맛이 좋은가? 그런가? 요즘 내가 식당에 가서 고사리 반찬을 먹고 고사리 요리들을 보잖아 그러면 되게 기이하게 여겨져 되게 기이하게 여겨져 기이하게 여겨져 이게 딴 게 힘드니까 우리가 너무 없을 때 가서 그랬나? 응 왜 이렇게 덥냐 오늘 몇 도지? 모르겠어 몇 도까지 올라가지? 안 봤어 주말에 비 온다고 그랬나? 내돌이 삼겹살을 먹으면 맛있겠다 삼겹살을 먹으면 맛있겠다 고기를 구워가지고 삼겹살은 구워 먹어야지 그냥 같이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새콤해가지고 토마토 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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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맛있다 응 맛있지 아니 내가 고기를 어제 냉동실에 있던 거 녹여가지고 한번 끓인 거잖아 그 냄새나 줄 알았거든 이게 하나도 안 나네? 피멸 제거해서 그런가? 거의 하루종일 담가놨으니까 비온다 비와 아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아 휴지 자 올려줄게 나도 이렇게 먹었는데 나도? 아 그래? 망고 깎는데 몰라 하하하하하 할 때마다 실대 가운데 뭐가 대가 있드만 어 이렇게 자르면 되나? 잘라볼게 뭐가 있어? 이렇게 잘라야 돼 이렇게 잘라야 돼? 어 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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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 떨어지더라고 맞지? 잘 안 떨어지더라고 맛있지? 달아? 응 맛있어 시즈홀링님인가? 어 시즈홀링 고맙습니다 잘먹겠습니다 맛있다 먹어도 되나? 달아? 어 음? 달아 달다 가봐부리나? 이렇게 먹으면? 엄청 맛있어 뭐 이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까야 돼 막바 응 껍질을 그때도 맨날 보내주실 때마다 망고를 잘 못 깎아가지고 응 망쳤던 기억이 나거든 항상 응 그치? 여워 난도질했던 거 하하하하 찾아오지 않나? 아니야 아니 아 그게 먹어야겠네요 훨씬 맛있다 그래? 흠 흠 흠 흠 그게 먹어야겠네요 그래? 흠 흠 흠 젤리 같아 푸딩 맛있겠다 그 부분이 맛있어 맛있어? 나 닦아 먹었어 맛있어? 젤리 먹는 거 같다 진짜 저 젤리도 먹는 거 같아 맛있다고 했잖아 아일랜드 박스 생각내불로 응 맛있네 확실히 제주 리시네 다음 아니야 내가 제주 리시네 하면은 알았다 시작 제주 리시네 다음에 또 먹사 안녕